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달의 생산과 소비, 투자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 지수는 116.4로 한 달 전보다 0.7% 감소했습니다. 소비 동향으로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0.2%, 설비 투자는 7.5% 각각 줄어들었습니다. 생산과 소비,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통계청은 생산과 내수 지표가 모두 부진했다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